8월 9일 수요일 아침 생각입니다. 별똥별은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떨어진다고 합니다. 하늘에 자리가 없는데 별 하나가 스스로 떨어져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라죠. 하루도 빠짐없이 남의 빛을 빼앗아 스스로 빛을 나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. 모두 함께 반짝일 수 있는 떳떳한 별들로 가득한 단하들을 보고 싶습니다. 저도 시청자 여러분도 말이죠. 좋은 아침 되십시오. 내가 반짝이는 그리고 남도 반짝이게 할 수 있는 화기찬화로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